자 그러면 이 코드 인그나이터를 이용해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실습을 시작하겠습니다. 자 이번에 우리가 해볼 이 실습은 이것 자체는 크게 효용이 없습니다. 하지만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내용인 qn-chron이라고 하는 것에서 사용되기 위한 전초존에 해당되는 예제이기 때문에 이번 수업을 보시면 첫 번째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정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. 두 번째로는 이메일을 발송하는 방법에 대해서 복습할 수가 있겠고요.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전 이후에 사용될 예제에 대한 전초존에 예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. 자 우선 한 가지 처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제가 저번 시간에 오토로드에다가 라이브러리에다가 이 세션을 등록해놨습니다. 왜냐하면 세션은 이 코드 인그나이터 프로젝트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세션을 추가한 거예요. 그런데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에서는 그것이 구동될 때 이 세션이 에러를 발생하는 버그가 있습니다. 제가 보기에는 이게 버그인 것 같은데요. 이 버그는 나중에 해결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어쨌든 버그가 있는 상태이고 코드 인그나이터에 그리고 현재 실행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이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로 실행이 되는 것인지 또는 웹으로 실행되는 것인지를 파악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파악하면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번 시간에 같이 살펴볼 겁니다. 우선 뭘 해야 되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myUnderbarController라고 하는 클래스 이것은 CIUnderbarController를 상속해서 우리가 만들고 있는 모든 코드 인그나이터 컨트롤러들의 슈퍼클러스로 사용되는 myUnderbarController에다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easyCLIRequest라고 하는 이 input 라이브러리의 멤버를 이 메소드를 호출하는 것을 통해서 현재 실행되고 있는 모드가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인지 또는 웹인지를 구분을 하는 거죠. 그래서 만약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가 아니라면 다시 말해서 웹이라면 thisLoadLibrarySession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Session 라이브러리를 로드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. 자 그러면 저도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. 우선 애플리케이션에서 코어로 들어가서 myUnderbarController.php 파일을 열고 여기 보시면 이 생성자 부분에다가 여기 있는 코드를 카피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되겠죠. 자 이렇게 카피앤베스트해서 붙여넣기를 했습니다. 자 그러면 이 생성자가 실행이 될 때 자 easyUnderbarCLIRequest를 실행해서 만약에 false라고 한다면 자 false라고 한다면 웹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Session 라이브러리를 인클러드를 하는 것이죠. 자 그 다음에 config를 열고 자 autoload.php 파일을 열고요. 저기 있는 내용 중에서 라이브러리스에 있는 Session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서 삭제를 해주면 Session 라이브러리가 전역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더 이상 취소한 거죠. 이렇게 된 겁니다. 자 그 다음에는 실제로 커맨드 라인으로 실행할 컨트롤러를 만들 건데요. 자 저는 CLI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컨트롤러스 디렉토리 밑에다가 만들고 그 밑에다가 배치.php라는 파일을 만들겠습니다. 자 이런 식으로 컨트롤러의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 자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그 컨트롤러들을 분기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. 자 우선 저는 컨트롤러스로 들어가서 자 이 컨트롤러스 밑에다가 new 폴더를 해서 CLI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었습니다.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는 자 그 밑에다가는 new 파일을 해서 배치.php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었고요. 자 이 파일을 열겠습니다. 자 현재 이 파일에 내용이 없죠. 이런 경우에 저는 가벼운 컨트롤러 아무거나 열고요. 거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위쪽 부분만 그 다음에 이렇게 붙여넣기를 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배치라고 입력하고 자 여기 있는 생성자는 예 없애고요. 자 그리고 클래스를 닫아줍니다. 자 이렇게 하는 거죠.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을 더블 클릭해서 카피한 다음에 자 배치.php에다가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. 자 그리고 거기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?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. 자 우선 자 이 프로세스라고 하는 메소드가 호출되면 제일 먼저 user-model을 로드해서 이 유저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는 이 모델을 로드한 거죠. 자 그 다음에 그 모델에 get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자 유저스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사용자들에 대한 정보를 담았습니다. 자 그 다음에 이메일 라이브러리를 로드한 다음에 자 html모드로 메시지를 전송하겠다라고 초교화를 시켰습니다. 그 다음에 users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담겨있는 유저를 하나하나 꺼내서 그 유저에게 메일을 보낼 때 from은 master.gold.org이라고 했고요. 자 그리고 전송한 사람은 ego잉이라고 했습니다. 자 이거는 자신의 닉네임으로 바꾸면 되겠죠. 자 이런식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. 자 그 다음에 to는 받을 사람이죠. 그리고 유저 그리고 이메일 이렇게 해주게 되면 자 사용자의 정보 중에 이메일 정보가 담기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발송할 목적지가 되는 것이죠. 자 subject는 그냥 좀 흉하긴 하지만 테스트라고 적었습니다. 자 이건 우리가 최종적으로 사용할 예제는 아니고 다음 수업을 위해서 사용하는 예제이기 때문에 자 메시지도 테스트로 했고 send를 하게 되면 이메일이 발송이 되죠. 그래서 누구누구한테 어떤 이메일 주소로 메일이 전송되었습니다. 라고 하는 메시지가 출력이 됩니다. 즉 사용자의 숫자만큼 반복하면서 이메일이 전송이 되는데 자 우린 이것을 커맨드라인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. 자 우선 코드이그나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디렉토리로 이동을 합니다. 저는 받다따따 렉처에다가 코드이그나이터를 설치를 해놓은 상태이고요. 자 여기는 인덱스.php 파일을 실행을 시킬 건데요. 제가 그러기 위해서 php 그리고 인덱스.php 그리고 자 cli라는 디렉토리 밑에 있죠. 자 그 다음에 배치 그리고 프로세스 하고 엔터를 치면 자 보시는 것처럼 egoing.gmail.com으로 메일이 전송했습니다. egoing2.gmail.com으로 메일이 전송했습니다. 라고 메시지가 뜨죠.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유저 테이블에 사용자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저는 이렇게 두 명의 사용자가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뜬 거고요. 이 메시지는 여러분의 유저 테이블에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의 숫자나 이메일 주소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이 코드이그나이터를 이용해서 커맨드라인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그리고 이 밑에 참고를 보시면 자 코드이그나이터에 대한 이 커맨드라인 인터페이스의 매뉴얼이 있습니다. 이걸 참조하셔도 되겠고요. 그리고 여기 있는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오픈 튜토리얼스에 있는 php 고급 수업에 이 커맨드라인 인터페이스에 대한 좀 더 자세하고 세부적인 이야기가 있으니까요. 이걸 참조하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